돈줄을 죄고 집값을 끌어내리려는 정부의 각종 시도에도 시중 자금은 여전히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에 가게마다 빚을 지고서라도 부동산을 사는 것인데요. 부실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이주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말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규모는 550조원.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 상승하며 급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 급속도로 매수 사이가 붙으면서 조정이 됐던 물건들은 거래가 다 되면서 보름 사이에 2억 정도 올랐어요.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질의 주문도 많이 오시고요. 가격 상승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그래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가계가 신용빚을 지고 부동산을 구매한다는 건데 금리 인상이 문제입니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 3.7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올해 6월 4.57%까지 올랐습니다. 가계비뿐 아니라 산업대출인 부동산업대출 규모도 지난 1분기 말 209조 47억 원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에서 나온 돈이 서울 주요 지역의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일부에서는 버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부동산 버블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국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가계부채 부실화 등으로 이어져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을 했을 때 가계의 자산 감소라든지 부실화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니까 부동산 가격에 급락했다는 가계의 건전성 리스크가 다른 나라보다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는 지난해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놓으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다짐했지만 결국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과 같은 비금융 자산 비중은 75%가 넘게 늘었습니다. 금리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가정마다 빚 갚는 데 돈이 묶이며 내수 침체와 전반적인 경제 활력을 낮추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